모두 다 먹었을 때 직접 만드시켜봅 간장 어묵 이 뼈는 조합의 소리에 맞게 잘 들어요 당면을 정말 맛있게 먹어요 또 한입에서 먹던 뼈는 너무 좋아요 특이한 뼈가 많이 먹어져요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야채 오우 영상편집은 영상편집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